제가 X 한 거는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아마 이걸 좀 색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되게 발상이 독특하고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 멀머지는 X에서 X까지 걸어다녔습니다. 저는 희대의 명작이지 않나. 정말 저희는 다시는 못 볼 명작입니다. 정말 뉴 월! 안녕하세요. 빅톤의 병찬입니다. 병찬이의 헬런스게임! 그냥 예쏘.. 아닌데? 그거.. 그거 비슷한 건가? 짜장면 짬뽕? 그런 느낌 비슷한 거는 저는 예능에서 많이 해봤습니다. 하나의 노래만 들을 수 있다면? 최병찬이 부르는 블랙덕 도완세가 부르는 See You Again 도완세가 부르는 See You Again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시오. 빅톤 없이 살기 머리카락 없이 살기 하나 둘 셋 머리카락 없이 살기 평생 유튜브에서 하나의 영상만 볼 수 있다면? 미칠란 보기 발렌타인 고백 영상 보기 하나 둘 셋 발렌타인 고백 영상 보기 좋아하는 주종은? 소주 맥주 하나 둘 셋 소주 광고 모델 시간이 들어왔다 관장약? 지사제가 뭐예요? 하나는 설사하게 하고 하나는 설사 멈추게 해주네요 하나 둘 셋 관장약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명품 브랜드 모델이 된다면? 시사 채널? 지사 구찌? 하나 둘 셋 시사 둘 중 하나 선택하자면? 토마.. 토마.. 토마토? 토마토마토가 뭐지? 토마토마토 어? 뭐가 다른 거야? 토마토마토 토마토마토 둘 중 하나를 고르시오 개구리 맛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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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초콜릿 맛 개구리 둘 중에 하나만 지금 키에서 10cm만 줄여들지만 평생 풍성한 머리 지금 키에서 변은 없지만 원형 탈모 하나 둘 셋 지금 키에서 10cm 줄여들지만 평생 풍성한 머리 제가 키가 워낙 커서 괜찮습니다 평생 하나를 하지 않는다면? 평생 딱 잉크 안 하기 평생 볼 거 안 하기 하나 둘 셋 평생 볼 거 안 하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 호텔 평생 무료로 이용 평생 택시 무료 이용 하나 둘 셋 평생 호텔 무료로 이용 미칠남 병찬이의 선택은? 미칠남 정주행 6번 하기 미칠남 7번 더치기 하나 둘 셋 미칠남 정주행 7번 더하기 이건 찍기가 힘들어요 둘 중 하나만 될 수 있다 엄청난 부자 되기 엄청난 인기 스타 되기 하나 둘 셋 엄청난 부자 되기 I'm rich guy 둘 중 하나 선택 똥 싸고 안 먹었는데 왜 맞기? 똥 싸고 먹었는데 아무도 모르기 오케이 하나 둘 셋 똥 싸고 먹었는데 아무도 모르기 100일동안 같이 하나만 할 수 있다면? 한 미칠남 한강 댄스 보기 한수야 애교 보기 하나 둘 셋 한수야 애교 보기 애교가 났지 일단은 솔직히 제가 블랙덕이라는 노래를 소화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빨라요 발음도 어려워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한세가 은근히 낮은 노래를 부르면은 되게 목소리가 좋거든요 이 시우 어게인한 곡을 꼭 높은 음이 아니라 자기 음역대에 맞춰서 부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전 이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한세 노래 은근히 괜찮습니다 여러분 음 음 음 아 이거 좀 취향이 갈리네 좀 어렵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맞출 수 있겠는데 아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좀 워낙에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 속을 알 수가 없어 블랙덕이지 않을까요? 뭔가 보여지는 면에서 뭔가 색다른 감이 없지 않을 것 같아서 한세가 노래를 하는 건 좀 많이 보여드렸어요 근데 제가 랩을 한 거는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아마 이걸 좀 색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빅톤 없이 산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의 본복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함께 동고동락을 오랫동안 해왔던 멤버들이라 또 이렇게 또 한 번에 등 접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머리카락이 없더라도 가발이 있지 않습니까? 가발로 커버를 하든 막박이로 무대를 하든 또 빅톤 없이 일곱 명을 보여주면 그게 더 좋은 거죠 내 거야 내 거야 되게 발상이 독특하고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 뭔가 찬양은 이걸 택했을 것 같아요 정말 미칠나면 죽어도 못 보겠어요 너무 오그라들고 정말 희대 명작이지 않나 정말 저희는 다시는 못 볼 명작입니다 정말 지금도 못 봐요 가끔 저희 빅톤이나 저희들의 영상을 많이 보는데 가끔 알고리즘 같은 걸로 떠요 넘깁니다 바로 여러분 저는 넌 씨 맥주를 거의 안 먹긴 하는데 친구들이 뭔가 소주가 별로 안 땡긴다 싶으면 맥주를 시키나는데 너무 배불러 가지고 더부룩해져서 맥주는 별로 안 먹어요 저희는 진로를 먹는데 저는 또 진로만 먹지 않고 진토라고 하죠 진토닉 진로랑 토닉 버터를 섞여서 그 알코올의 맛보다는 탄산의 느낌이 더 강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아마 술을 좀 못 드시고 알코올 냄새가 싫다 그러면 진로 토닉을 섞어 먹으시면 사이다의 맛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도 많이 드시면 큰일 납니다 할 거면 시원하게 싸는 게 낫죠 전 막히고 싶지 않아요 관당력이요 아이 누가 막히고 싶어 합니까 이거 유명하죠 배지나 또 트위드 자켓 굉장히 유명하죠 뭔가 제 취향에는 뭔가 이 C사 브랜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C사 브랜드 제품들이 많이 예쁘기 때문에 저는 조금 C사를 더 선호합니다 토마토 마토? 토마토 마토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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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라는 토이고요 첫 번째는 토마토인데 토 맛이 나요 이야기가 어려워서 그냥 토마토 마토 했는데 나는 토 맛이 나는 토마토인 거네요 No I hate 흠 이것도 후다닥 해 버려가지고 개구리 맛 초콜릿 초콜릿 맛 아 개구리 맛 초콜릿은 개구리 맛이 나는데 초콜릿인 거고 초콜릿 맛 개구리는 개구리인데 초콜릿이라는 거 아니야 아 극협 185에서 4입니다 평균 키는 넘습니다 평균 키는 넘어가지고 솔직히 머리 없으면 자신감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머리카락이 없더라도 가발이 있지 않습니까 가발로 커버를 하든 막박이로 무대를 하든 아무래도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가끔 이게 메이크업을 해도 머리가 안 예쁘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풍성한 머리를 택하겠습니다 내 거야 아 이건 둘 다 저의 제스처라서 딱잉크도 아 근데 볼콕 볼콕을 많이 되게 좋아지세요 딱잉크랑 진짜 많이 좋아지는데 그나마 둘 중에 볼콕은 그냥 이렇게 이것만 보여줘도 되는데 딱잉크는 소리가 딱 있어가지고 이게 딱 있어서 이게 더 세가지고 전 이걸 택했습니다 흠 택시는 굳이 저는 타질 않아요 많이 그렇게 웬만하면 걸어다니고 지하철을 타거나 거의 활동할 때 거의 매니저형들을 데려다 주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양재에서 신사역까지 걸어다녔습니다 저는 그리고 호텔 어디 호텔은 다 가능한 건가요? 아 그건 당연히 호텔이죠 전국에는 호텔을 못 가본 데가 많아요 제주도 호텔과 이제 서울에 유명한 호텔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무조건 갈 수만 있다면 평생 호텔 무료로 하겠습니다 정말 다신 찍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때의 시즈로 돌아가서 기억이 없다면 그때는 찍겠지만 아니에요 더 저희가 좋은 거 많이 찍어드릴게요 내꺼야 저는 부자가 돼서 저와 저의 가족들에게 챙겨주고 싶은 면들이 많아가지고 부자가 돼서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냥 조금 여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커서 부자가 되기를 선택한 것 같아요 X하고 안 먹었는데 오해받기 X하고 안 먹었는데 오해받기 오해받기 첫 번째가 좋은 거네 또 아닌가 아 그러네 그냥 X하고 먹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이걸로 할게요 알면 그게 더 민망하니까 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자 1차원적으로 X 첫 번째 미칠남이잖아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뭔가 찬형 거 영상은 못 보겠어요 그냥 웃기고 뭔가 한슬 애교는 괜찮아요 한슬이 귀여워서 애교를 또 워낙 잘해가지고 이거는 100일 동안 볼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그러잖아요 한강에서 춤추고 있는 넘어져가지고 갑자기 아 이게 뭐야 내가 벌써 일어나는 거 진짜 티가 다 많이 나고 어색한 게 딱 나타나요 사람이 찬형은 찬형이 본 모습이 가장 예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또 밸런스 게임을 지금 제가 해봤는데요 정말 난해한 질문과 좋은 질문들이 많았지만 또 팬 여러분들께서 엘리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인 만큼 제가 성신성있고 답변을 했고요 저도 제가 하고 웃음이 나오네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도움 주신 만큼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많이 돌아올 테니까 저희 이번에 저희의 밸런스 게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항상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바라며 얼른 볼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